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쇠뽑게 해볼텐데 오늘 이 열쇠뽑게 제가 말해드린 상품들이 있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고니가 좀 좋아하는 상품인데요 추운 겨울 이불 속에서 아주 따뜻한 단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저의 최애 단식 열쇠에 달려있거든요 네 이게 열쇠 있는게 있고 이렇게 그냥 종이 붙어 있는게 있는데 열쇠가 핑크색 있는게 다 열쇠네요 핑크색 있는 것만 집중 공략하면서 어이구 지게가 이상한 지게가 좀 느려졌네 좀 뽑아볼게요 네 잠깐 영상 보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억할까? 맛이 관련한건 아니지? 안돼 지금 제일 중요한 타이밍 포니가 원하는거일수도 있잖아 잡아주긴 하네 내려가는게 느릴뿐 도착시 돼? 뭐 되긴 하겠네 어 아깝게 출구 위쪽에서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잡지 못했죠 아니죠 이게 또 오히려 되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겠네 오랜만에 어 절대로 저희가 느려진게 아닙니다 집계가 느려진거지요 올라가서 내려가라 아 깜이 아 깜이 느려서 조준하긴 싫네 아 근데 왼쪽 오른쪽같은데 똑같잖아 속도는 생각하니까 그치 아름이만 다를 뿐 아 뽑고 싶은데.. 물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어? 왜? 시키가 왜 이렇게 빨리 다물었지? 바닥에 있는 거 안 잡히거나 그러진 않겠지? 테스트 내려갑니다 어! 안된다 저거 하나 뽑고 그만해야겠는데 저게 오빠가 원하는 상품이길 바래야지 바나나만 뽑을 수 있다 직위가 꽂나? 그런가? 기계 3번? 어떻게 해 3번에 할 수 있을까? 어? 3번에 할 수 있을까? 해 일단 어차피 두덕대기 넘어가 너무 왼쪽 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원래 이렇게 해야 돼 3번에 할 수 있을까? 제발 아이쿠! 아이쿠! 위에 딱 닫았어! 이거 하나만 뽑을 수 있어야 돼 아! 딱 하나밖에 못 뽑는 거였다 안 해! 제발! 이거까지! 저거 파이 60개! 제발! 제발! 아하하하 아하하하 회참 마요네즈 세트 깡초! 아하 씨 씨 씨래 씨 어쩔 수 없네요 통계는 괜찮네요 24년 25년 무려 에이 아 더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직계가 차 작게만 내려가면 직계가 고장 나가지고 좀 아쉽게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바닥까지 안 내려가요 직계가 어쩔 수 없겠네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다른 영상이랑 이어 보도록 할게요 하하하 자 여러분 아쉽게 고니가 초코파이 무려 60개를 못 뽑고 나서 이번에는 오토쏠트 일단 보물 사업 판매해가지고 열쇠가 총 5개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입니다 딱 50%야 확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걸 빨리 딱 치워야 되는데 일단 얘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이 stare 때문에 안 잡힐 거 아니야 어차피 어? 잭 말킬거 아니야? 어케? 아니야? 안보이네 그냥 쟤를 건드리는 것 보다는 다른대로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쟤를 건드리는게 좀 어려워 чер자가' 너무 축해져 있어서 또 다른걸로 치긴 해야돼 탁! 그렇지! 또 쳐졌어 근데 얘 열쇠같아 아 그래? 어쨌든 뭐? 한 번 뽑자 이말이지 어 그렇지 그렇지 뽑아야지 아니면 쭉 열쇠를 칠하면서 출구 속으로 쏙! 양쪽 잡으면서 앞으로 가면서 아잇! 뭐야 뭐야! 와! 잘했다 갑자기 들어와서 나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탑 맞고 그렇지! 아! 왔다! 왔다! 진짜 무게가 있어서 좀 버틴 것 같은데 응 버틴겼어 버틴겼어 얘가 진짜 열쇠인가? 살짝 응 무거워 보여 딱 지우개 있고 뭔가 약간 덤빈 것 같고 어? 뭐야? 치기가 좀 예민하네 좋아요? 아 옆을 접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네요 너무 좋고요 어? 뭐..뭔? 오른쪽으로 못 간다! 아! 이게 테이프 게잇이냐고! 오늘 기계가 우리가 고르는 것마다 이상해 열쇠 확인을 받아 일단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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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떨어뜨릴 수 있어 떨어뜨릴.. 어 이건 떨어뜨렸다 일단 열쇠 하하하하 오늘 우리 고르는 기계마다 다 이상이 없구나 아니 봐봐 무게는 비슷해 아 똑같아? 어 둘 다 열쇠? 모르지 참 너무 근데 테이프질을 어쩔 수 없네요 어 뭐 종이 있는 것 같아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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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교환권 몇 번? 육 번! 십 번! 저기가 오늘 또 팝콘인데? 어 진짜? 이야 드디어 여기서는 제가 또 한 권 했습니다 오늘 야식인가요? 어 여긴 진짜 열쇠야 진짜? 오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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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00프로 당첨! 100프로 당첨! 자 일단 4, 6 뽑았고요. 좀 더 해볼까? 어 조금만 더 해보자. 어 4번도 있었구나? 어? 이 4번이 이거야? 아니 이거 2번 열쇠. 열쇠 여기 4라고 적혀 있길래. 어? 아 2번이겠지. 응 그래. 자 일단 열쇠랑 상품 하나 뽑았고. 그러면 3개 남았습니다. 상품. 어 참으로 여기까지 밖에 못 갑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이 2개를 할 수 있는데. 이게 열쇠 아닐까? 어떻게 알아? 그냥 왠지. 차 있는 거는 너무 잘 잡히잖아. 모르진. 아 내 말 맞을 수도 있어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 위는 아마 벗겨야 되는데.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되고 가진 않아? 괜찮아? 그래 그래도 어쩔 수도 있지. 사람 이름 모르는 거 같아. 아우. 깨비깨비. 깨비깨비. 우와. 헤헷. 쟤가 오른쪽까지. 아. 이거 이걸로 쳐야지 이걸로 쳐야지. 아 진짜 가깝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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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 보이는데. 애쓰는 것도 열쇠구나. 샤악 찌르면서. 뒤로 하면서? 아 아깝게. 저기 저기 구멍에. 어떻게 할라. 어? 아니 저기 구멍에 넣으려 했지. 잡는 게 낫지 않을까? 두 발로. 열심히 잡고 있잖아 그래서. 한 달 낄래. 쉬잇. 가윙. 뭐야. 아 졌다 방금. 잘하네. 치기. 아 걸린다. 네 그건 아니라. tú악 미묘가. 내가 원한 거지. 거짓말 치기만 하세요. 거짓말 치기만 하세요. 노래 부르는 거야 갑자기.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왜 밑에 찍 안 됐어 아니 방금 좀 억울하다 인정?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오늘 뭔가 좀 다 타타는 하다 오빠 미끄럼트 타 근데 다른 거 못 가져 그치 그냥 걔를 뽑자 어 그렇지 아 다른 거 가져가자 다른 거 될 수도 있어 빨리 움직여 어 간다 간다 잠깐만 이거 한 번에 가 있다 한 번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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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 돼 아 하나 뽑았으니까 확인해봅시다 진정 지규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는 나는 억가한다니까 얘들이 아 잠깐만 아 이거는 꽝이다 아 꽝이야? 이게 뭐야? 이제 꽝 하나 나왔네 라이트 아 이거는 해야 되잖아 이거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냥 다시 오 대각수 한 거 한번 거의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오빠 이렇게 한번 가면 못 와 내려! 뭐든 꺼내면 돼 얘가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딱 잡히네 잡힌다 잡힌다 딱 여기까지가 지금 한계야 다행입니다 저기 여기 셀 수도 있었어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뽑을 수도 있어 찌르기 되면 잘 안 밀려주려나? 찌르기 아니라 잡아버렸네 잡아버리기 찌르기 한 방금 탁 거의 다 놨어? 응응응 한 명상 밀어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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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안 되겠다 오빠 오늘 되게 유사하게 잘 뽑는다 그러니까 기계도 이상하지만 나도 이상하다 태호! 나이스! 자 어디까지 가나요? 저 최선입니다 제발! 아 안돼 이 정도면 잘 뽑았지요? 이 와중에 잘 뽑고 있다 꽝? 아 이건 꽝 안 돼 이제 꽝이 나올 확률의 진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어? 3번 3번? 오 해저쇠 오 해저쇠 오 해저쇠 오 그래 제일 좋은거지 그래 그래 다리미 아 이거 스팀다리미 이게 초파일쇠였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좀 아쉽다 어쨌든 오늘 뭐 좀 기회가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원하는 것도 뽑았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 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이 이렇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십시오 안녕 beladya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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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